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는 KT가 비통신 사업에서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주가도 올 들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AI와 클라우드 등 디지코 사업의 매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향후 그룹사 IPO도 진행할 예정이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더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이명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통신 사업에 힘을 쏟으며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 중인 KT가 지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주가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ABC 전략이 주요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각 분야에 걸쳐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매출을 늘리면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통합이서 서비스가 주축인 AI 컨택센터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금융, 유통업권을 대상으로 800억 원 규모의 수주를 거뒀고 올해에는 여행사, 대학교 등 신규 수주 영향으로 매출 성장세가 예상됩니다. 클라우드 부문도 순항 중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클라우드 전환 사업의 약 70%를 따내는 등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는 기업 고객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미디어 콘텐츠 사업 성과도 가시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스튜디오 지니가 CJ E&M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다양한 오리지널 드라마, 영화를 쏟아내고 글로벌 판매 실적을 높인다는 전략입니다. 지난해 B2B 관련 매출은 4조 3천억 원 수준인데, 이 중 40%가량이 디지코 사업에서 발생했습니다. KT그룹은 사업 역량을 늘려 오는 2025년 50%까지 비중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탈통신, 디지코 효과에 힘입어 주가도 뛰었습니다. 실적 기대감에 최근 3개월간 26%가량 상승했고, 조만간 시가총액 10조 원대에 복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시행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지난해 배당금을 1,350원에서 1,910원으로 인상했고, 올해에는 2,200원으로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용 효율을 통한 이익 증가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보더라도 하반기도 비슷한 흐름을 가져갈 것 같고요. 이걸 기반으로 본다면 통신업 자체의 펀더멘탈은 계속해서 개선세를 나타내면서 배당 자체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해서 높아지는 그런 경향을 갈 것 같습니다. 구현모 KT 사장이 하반기 이후 계열사 IPO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지주형 회사 전환에 속도를 내기로 함에 따라 실적,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명재입니다.